인도 이동 이동 인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됐어요. 파이팅! 파이팅!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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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지훈입니다. 매일만의 지훈입니다. 오늘이 사실 막차 말이에요? 액션! 솔직히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티를 내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티내는 스타일도 아닌 홈더로 티를 내고 싶지도 않은데 그래도 그래도 해야죠. 우리 기다려주신 우리 사랑스러운 매일 여러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물론 약한 영웅을 기다려주시는 매일 여러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 가수 지훈이를 또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시크함? 어, 그래. 딱 그건 것 같아요. 예민함. 그런 되게 예민해질 때가 있잖아요. 이거에 딱 집중해서 예민해지니까 내 성격이 예민해지는 게 아니라 이거에 예민해지는 그런 예민미를 좋아하시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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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습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또 저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좀 색다르게 꼭 이런 모습들이 있었나? 이런 것도 소화가 가능하네? 라는 그런 인정을 받아보고 싶어요. 언제나 뒤에서 저는 열심히 달리고 있다는 거 기대해주시고 아껴요 아니, 아끼지 마세요. 많이 보고 듣고 즐기고 싶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즐기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지. 여러분들 옆에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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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뭐 뭐 뭐 뭐 여기 아 뭐 에 예 아 야 아 예 자기야 자기야 버리지 말라고 일할 때는 알았어요 집에서 가라고 일할 때 일을 한 거 없냐고 아 맞다 맞다 아 밤장면 나왔구나 박지훈에게 유수민이랑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 왜냐하면 제가 이때까지 보여드리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기회이기 때문에 석대 오라 해 석대 어떻게 연수님이 먼저 가는 거야? 신곡 나오는 거 홍보 좀 해도 돼 신곡 홍보 좀 해도 된다고 하얀가머리에 제로 한다며 이렇게 간다가 되게 많이 쉬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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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갈까요? 네 되게 약간 섹시했는데? 석대 어디야? 게요 fellowship 석대 맞아요 어디 봐야 돼요? 누굴 봐야 돼요? 석대 아 무서워 하나 둘 셋 엔딩, 엔딩 포즈야 거기. 죄송합니다. 그럼 첫 번째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30초나요? 응. 이거 10초, 10초. 머리를 만져야 되나? 왼쪽 봐야 되나? 왼쪽 봐야 되나? 미안해 미안해. 이거 분위기입니다. 흘러봅니다. 더워요. 지각이에요. 아 뒤에 뭐라고 했잖아. 이번에 좀 다르게 간다고. 둘 다 알겠습니다. 왜 싸워야 돼. 우리 웃어야 되는데 왜 그래. 휘인은 왜 부라는 거야. 일단 어린 시간 쏜다는데.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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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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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으셨어요? 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